아 좀 더 정리해 쟤는 와우 다행히 음이 흐흐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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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면서 점프 아니에요? 아 그러네? 쩌네요 바이리안 쏘고 아 이거하고 대신해야 돼 같은 편은 못 올라가냐 자 저거 발길 같으면 나는 저거 어디일지 모르겠어 나중에 엔스패를 가야겠어요 따른 주인공 뭐야? 스팸타크가 조금 더졌어? 없음 통계에 빼 빼 빼 뭐지? 그거 빼보는데 킬은 내가 못하고 있네 다른 사람 미친거지 좋은 포탑이다 포탑이 열심히 미쳤어 크레이서 들어갔어요 또 맥크리설도 안 들어갔어 für Excellent 그러니까 포트 들어가면 이게 안 굴려요 이건? 이거 배치되서 걸려서 안 굴려했러요 큰 맞 KRIS צ란 크레이서 뒤에 뒤에 들어온다 들어온다 먹었어요 트랜 잡았어요 트랜 잡았지 또 났어 기민님 이제 돌아오세요 뭘 하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어 뭐 하나 데리고 오네 그냥 오르지 않아 이거 이제 그렇게 끌고 숨으면 죽여요 네 나한테 의욕을 해 깜짝 놀랐다 깨졌어요 저 좀 뺄게요 쨰 힐 좀 가고있어요 그 안에 들어왔을 누구한지 누구 하나 들어갔어요 도리언님 방어막 있으신가요? 어 없어요 잠시만요 여기 바위 앞에 하나 비켜! 솔져 비켜! 언니 도리언님 방어막 있으신가요? 어 없어요 잠시만요 여기 바위 앞에 하나 비켜! 솔져 비켜! 언니 디바템 디바템 아휴 죽었다 아 메르치 터졌다 잠시만요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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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따 도리가 제일 쉬웠어요 토르비온이 제일 쉬웠어요 최고의 플레이 솔져 왜 이렇게 어렵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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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로